에이미 스트링랜드 에이미 스트링랜드 난 적당히 하자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악착같이 살아도 다 못 즐기는 게 인생이잖아? 안 그래? 그런 면에서 우린 엄청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도 잘해보자 끈질기네 그렇게 나랑 같이 놀고 싶어? 그럼 이걸로 실뜨기는 어때? 걱정마 초보자한텐 살살하니까 어? 왔다! 내가 보고 싶어서 달려온 거야? 착한 역할, 나쁜 역할 같은 건 상관없어 재미있는 일거리라면 뭐가 됐든 환영이야 자, 이해했지? 적들은 항상 내가 요요를 꺼내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 자기 총이 두동강 나는 걸 봤을 땐 힘이 늦었지만 말이야 내가 조신하진 못해도 그렇게 야만적인 사람은 아니야 봐봐!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걸 억지로 뺏으려 한 적은 없잖아? 아직까진 리더란 건 참 피곤하지 항상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잖아 책임을 덜고 싶으면 언제든 말만 해 내가 흔적 없이 덜어줄게 어? 마음에 드는 녀석 찾았어 쟤 내가 잡을래 이렇게나 많은 적을 준비해두다니 역시 여자 마음을 잘한다니까 자, 뚝 그치고 일어나봐 이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다? 난 적당히 하자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악착같이 살아도 다 못 즐기는 게 인생이잖아? 안 그래? 그런 면에서 우린 엄청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도 잘해보자 자, 뭐가 낚였나 봐야지 걱정마, 내가 일으켜줄게 자, 봐주기 업기다 나부터 시작! 아프겠다 견뎌봐 어라? 도망치려고? 견뎌봐 시작도 안 했는데 뻗은 거야? 상처났어? 꿰매줄까? 항복 거짓는 걸까? soybeans 손상